달려가는 연동교회 달려가는 연동교회 함께하는 연동시대 연동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어느새 연동시대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주사를 맞을 때 웃거나 찡그리면 통증이 4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표정으로 있으면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진다고 해요 눈가에 주름이 생기면서 심장박동이 늦춰지며 고통이 줄어든 거라고 하는데요 아프면 아프다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웃는 것 이렇게 해야 고통이 줄어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삶의 원리와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소리내어 간구하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일에도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웃을 수 있는 표현할 때 우리의 고통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 더 힘들어져요 시원하게 소리쳐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봐요 다 들어주실 주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여기는 연동시대고요 오늘 DJ는 박요한입니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헤롯이와 헤롯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헤롯이 그 헤롯이 저 헤롯이 저 헤롯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함께 오늘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금서와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헤롯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롯에 대해서만 이해가 넓어져도 여러분 보금서 이해하시는데 여러분의 시야가 확 넓어질 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렛이 고향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나사렛에서 그렇죠 베들레엠으로 오셨다가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시냐면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태어나셨을 때의 헤롯과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셨을 때의 헤롯 다 다릅니다 한번 오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대왕의 가계도입니다 우리가 헤롯대왕, 헤롯더그레이트 여러분 여기 보이시면 헤롯더그레이트라고 써있는 이거 보이십니까? 더그레이트는 알렉산더 더그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조선에서도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있죠 세종대왕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을 우리는 대왕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더그레이트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헤롯도 유일하게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헤롯대왕의 가계도에서 유일한 대왕의 칭호는 누가 받느냐? 헤롯대왕이 받아요 이거를 제가 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헤롯은 안티파터와 나바티아인 요르단 쪽에 있는 나바티아인에서 몇 번째 아들로 태어났느냐?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나요 이 헤롯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는 어떤 사람이냐? 헤롯대왕이 유대 땅의 로마의 집정관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총책임자였어요 원래 엄청난 힘이 있던 사람이죠 근데 야심가였던 헤롯대왕은 막내 아들,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나 이 나머지들을 정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에서 보면 이 헤롯대왕이 자신의 형제들 요셉과 그리고 매형도 죽여버려요 이 살로메의 남편 그리고 이 안티파터가 이 파사엘 네 번째 아들과 다섯 번째 아들에게 나라를 유대를 다스리고 있다가 나라를 파사엘에게 원래 예루살렘 주변을 주고 이 헤롯대왕에게는 원래 갈릴리 주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땅이 좋은 땅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주변이 좋은 땅이었을까요? 그렇죠 네 번째 아들이었던 파사엘이 다스렸던 유대아 예루살렘 주변이 훨씬 좋은 땅이었고 세금도 많이 나왔겠죠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알다시피 이 헤롯대왕이 나머지 모든 것을 평정합니다 원래는 헤롯대왕은 엄친아였어요 원래 아버지도 부자였고 금수저 집안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래 야심가였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있는 것들이 지금 초록색, 매형, 그 다음에 자기 형 그러면 자기 아들들까지도 이 초록색으로 있는 부분은 헤롯대왕이 죽인 사람들이에요 잘 보시면 헤롯대왕은요 여기 보시면 언제 죽습니까?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이 헤롯대왕이 두 살 이하 아이 죽여버리라고 했던 그 헤롯대왕인데 4년에 죽으면 예수님은 몇 년에 태어나셨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BC 4년에 태어나셨을 겁니다 왜 이게 AD 0년이 아니냐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성경에도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대부분 BC 4년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 하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대왕이 여러분 헤롯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대왕이 아들을 많이 둡니다 근데 이쪽 동네는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보시면 빌립, 아켈라우스, 안티파스, 빌립, 이세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공생의 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누구였고요? 헤롯대왕이었고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회를 하시는데 공생의 때의 왕들은 아켈라우스와 안티파스와 빌립, 이세입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앞에 헤롯, 빌립, 이세 헤롯, 아켈라우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세가 붙지만 편의상 그것을 헤롯이라는 이름을 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만났던 헤롯들은 누구냐? 헤롯, 아그리빠, 이세와 아그리빠, 이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이 이두메, 원래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그 애돔 사람 헤롯은 이두메와 유대아와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드라고닉과 아우란티스, 요베레아 이 전체의 영역을 다스렸던 엄청난 거대한 왕국 여러분 실제로 헤롯 대왕으로 불렸던 게 왜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냐? 물론 이두메 사람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했고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누구 때의 영토를 다 회복했느냐?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토를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헤롯 대왕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엠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때 헤롯은 아까 말씀드렸던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또 2장 16절에도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이때도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2살 밑에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는 아이 살의 명령을 누가 합니까?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헤롯 대왕은 언제 죽는다고요?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4년이나 아마 그 전이었던 5년에 태어나셨을 거라고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헤롯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 1세가 있습니다 빌립 1세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왕과 분봉왕의 차이를 아십니까?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부르고 분봉왕은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도지사 정도 되는 개념이에요 나라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의 왕처럼 통치하는 사람 나라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분봉왕 그래서 헤롯 대왕은 왕으로 불리고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들의 안티파스와 빌립 2세는 분봉왕 그리고 헤롯의 큰아들처럼 나중에 왕위를 상속받는 아켈라오는 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빌립 1세는 여러분 왕이 되지 않습니다 전에 헤롯이 이 헤롯은 안티파스 갈릴리 왼쪽을 다스리는 안티파스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롯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네요 요한을 잡아 오베 가두었으니 분봉왕 여기도 나오죠 누가 보금 3장 10조래 분봉왕 헤롯 여기는 이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빌립 1세 아래 헤롯 대야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설명을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 때는 아까 여기 전체 여기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 다음에 저쪽 드라고닉과 아우란티스를 그리고 베레아 지역까지 다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헤롯이 죽고 나자 나라가 3등분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예루살렘, 베들렘, 베델과 아이실로 요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예요 아들 그리고 노란색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갈릴리 요단강 오른쪽 여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의 영토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헤롯 대왕 이후에 세계로 쪼개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켈라오는 어디를 다스렸다고요 예루살렘을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주변 이 아켈라오는 분봉왕이었다 진짜로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분봉왕 중에서 아켈라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2장 초반에 동방 박사가 만난 사람은 헤롯 대왕이고 마태복음 2장 후반부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켈라오라는 말을 써주는 거예요 왜요? 헷갈리지 말라고 독자로 하여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느니라 애국 갔다 온 거죠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서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 나사렛은 누가 다스립니까 갈릴리지양이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로 갑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아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어디를 다스렸다고 했습니까 아켈라오는 예루살렘 주변을 안티파스는 갈릴리 주변을 다스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안티파스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러시되 삶과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얘기할 때는 누구예요 이 얘기할 때는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렇죠 갈릴리지방의 안티파스 여우 헤롯을 주의하라 그것도 안티파스 왜요 공생의 대부분 특별히 공생의 전에 30년의 역사를 예수님은 어디에서 보내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지방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의 영지에 주로 계셨던 거예요 안티파스의 영지에 주로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은 그의 아내 헤롯의 일과 이 얘기합니다 또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누가 보금 13장 그렇죠 헤롯은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입니다 공생의 때 헤롯은 대부분 안티파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달려온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시면 헤롯대왕이 있습니다 헤롯대왕은 진짜 너무 양면성이 뛰어나서 역사의 평가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폭군이라고도 불리고 뛰어난 지략가라도 불립니다 이 헤롯대왕은요 마태복음 2장 초반에 나오는 헤롯대왕이죠 그리고 나라가 빌립 1세는 나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누가 받냐 아켈라오스 아켈라오 여기는 예루살렘을 통치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주변을 그 다음에 누구 안티파스 여우 헤롯을 주의하라고 한 건 누구예요 헤롯의 두루 여우 헤롯 그것은 갈릴리 지방의 분봉한 안티파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 빌립 2세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한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켈라오와 안티파스는 형제이지만 안티파스와 빌립 2세는 이복 형제예요 그러면 안티파스와 빌립 2세는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굉장히 나쁘겠죠 그게 예수님이 이동하셨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나머지 하스보니안 가문 이거 이 얘기도 하면 참 재밌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헤롯대왕의 이야기만 해보려고 합니다 또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 이 초록색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켈라오 노란색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티파스 그리고 이 갈색 같은 건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빌립 예수님은 대부분 어디에서 활동을 하십니까 그렇죠 나사렛과 가버나움 가버나움을 마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죠 본동네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활동 무대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여우를 주의하라 이런 것은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나 이쪽에서 활동하시다가 분위기 안 좋아서 갈릴리 저 편으로 건너가셨을 때는 그렇죠 사이가 안 좋은 헤롯 빌립의 동네로 건너가시는 겁니다 잘 설명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활동 무대 그리고 어렸을 때 살았던 나사렛 다 누구의 영지예요 헤롯? 안티파스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안티파스의 영지냐면 요단강 이쪽으로는 안티파스예요 요단강 저쪽으로는 헤롯 빌립의 영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질문 하나 하나 들만한 게 하나 있죠 왜 베드로는 장모 집에 특별히 그 가버나움에서 와서 살았을까 이런 질문이 하게 되죠 왜요? 베드로는 원래 고향이 어디죠? 베세다 사람인데 베세다 사람 베드로인데 왜 가버나움에서 와서 살았을까 그리고 왜 막달라는 막달라 마리아 할 때 왜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로 인식되었을까 부정한 여인으로 인식되었을까 이게 안티파스와 빌립의 이 관계만 이해하면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베세다 사람이에요 원래 집이라는 뜻이고 세이다 어부들의 집이에요 원래 여기가 어촌마을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원래 어촌마을에 살았어요 근데 왜 나중에 가버나움에서 와서 사느냐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빌립과 안티파스의 영지가 나눠집니다 근데 베세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여기서 모든 고기가 소비되지 않고 건조하거나 염장해서 밖에 내다 팔고 밀 같은 걸 사오는 무역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갈릴리의 수산시장은 어디 있었느냐 그 모든 물고기가 모이는 수산시장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막달라에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노량진 수산시장은 막달라에 있어요 그러면 베세다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막달라에 가서 팔면 지금 영지가 다르죠 그리고 이복 형제니까 둘이 사이가 좋지 않죠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넘어올 때 물건들이 있을 때는요 뭘 내냐면 뭘 낼까요 그렇죠 관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고기 잡아서 막달라가 와서 가공하고 팔면 손해일까요 손해일까요 그렇죠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세다 사람 베드로가 어디 와서 살아요 가버나움 와서 살아요 가버나움과 막달라는 다 누구의 영지니까 안티파스의 영지니까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막달라 마리아는 왜 부정한 여인으로 인식되었을까 막달라는 이때 당시에 물고기가 모이는 그리고 매매가 성행했던 돈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모이는 곳에 남자였으면 부자라고 막달라 사람 저 박요한 있잖아 그러면 부자로 인식되었겠지만 돈이 모이는 곳에 있던 여자니까 돈을 쫓아다녔던 여자 이렇게 인식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거나 팔복산에서 이 얘기를 하시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면 해롭 빌리베 베세다로 이렇게 배타고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대가볼리 지역이었던 거라사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리라 하면 영지를 바꿔가니까 안티파스에 있던 사람들이 빌리 쪽까지 쫓아와요? 못 쫓아와요? 못 쫓아오고 대가볼리는 거라사로 돼지 때 했던 거라사는 여러분 유대 땅은 돼지 키워요? 못 키워요? 못 키운데 거라사는 로마식의 도시였기 때문에 돼지를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이해가 좀 넓어지시면 좋겠는데 빌립 2세예요 빌립 2세는 요단강 아까 말씀드렸던 베세다하고 가이사나 빌립보를 통치했던 사람이 누구냐 빌립 2세예요 아까 빌립 1세는 왕의 칭호를 분봉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 2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베료 환계 티베리오스죠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성경은 디베료라고 합니다 통치안치 15대의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 다음에 헤론 안티파스가 여기 나오네요 안티파스 갈릴리의 분봉왕 지금까지 설명해드렸죠 그 동생 빌립이 근데 이 동생은 이복 동생이죠 그 이복 동생 빌립이 빌립 2세가 이두레와 드라거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까 3장 누가 보면 3장 1절에 본디오 빌라도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26년에서 36년 예수님이 그러니까 BC 4년에 태어나셨다고 그러면 AD 30년이나 29년에서 30년에 돌아가셨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딱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리고 성경에 또 나오는 유대의 총독이 있죠 벨리스와 베스도 가이사라에 잡혀있던 사도행전에서 가이사라에 잡혀있던 사도바울은 벨리스와 베스도를 다 만났죠 벨리스 총독도 만나고 베스도 총독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딱 정확하게 그 벨리스와 베스도가 교체되었던 AD 60년경에 가이사라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사실로 이미 많은 것들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1세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대왕의 손자 아켈라오와 안티파스와 빌립 2세와는 관계없는 베달 이거는 사실 이 아그리빠 1세는 그때부터는 약간 허수아비 로마가 임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면 아그리빠 1세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1세와 2세는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아그리빠 1세와 2세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1세는 헤롯이라고 칭했어요 누가 보고 사도행전 12장에 그리고 뒤에 25장 26장에서는 아그리빠 2세는 그냥 아그리빠 왕이라고 칭합니다 사도행전 12장과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이 헤롯은 아그리빠 1세예요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1세가 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를 죽이는 거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고 순교하게 만들고 또 이 아그리빠 1세는 역사적으로 보면 가이사레에서 벌레 먹혀 죽습니다 이게 아그리빠 1세예요 AD 41년부터 44년 통치기간이 짧습니다 왜요? 벌레 먹혀서 급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는요 요거 제가 좀 이따 설명해드릴게요 수일의 아그리빠 왕과 이 아그리빠 왕은 2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 번이게가 베스도 베스도가 누구냐면 아까 벨리스 베스도 벨리스 벨리스 베스도 그리고 수일의 벨리스가 그의 유다 총독인데 아내 여자가 누구예요?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이 아그리빠 1세의 딸과 총독이랑 이 지역을 다스렸던 아그리빠랑 굉장히 엮여져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1세의 딸과 유다 총독이 결혼할 정도였으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드립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본디오 빌라도 유다 총독이었고 벨리스와 베스도였는데 이 베스도는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아그리빠 1세의 딸과 결혼했다 성경에 나와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헤롯대왕이 있습니다 헤롯대왕의 아버지는 로마의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로마의 집정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였다 이 헤롯대왕과 파사엘에게 왕위를 나눠줬는데 결과적으로 정권은 누가 잡습니까? 헤롯대왕을 잡습니다 갈리리리를 처음은 나눠줬던 그리고 베다는 형제에 의해서 아켈라오와 안티파스는 동복이고 빌립 2세 그렇죠 세 명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세 명이 나누어졌다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땅을 다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해서 다스리냐면 헤롯대왕한테 죽었죠 하스모니안 가문과 미리암네 아리스토블루스의 이 아들들 특별히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중요한데 하스모니안 가문의 아그리바 1세와 2세가 헤롯대왕의 손자로서 다스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켈라오의 아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지 않고 안티파스의 아들이 갈리를 다스리지 않고 빌립의 아들이 지금의 시리아를 다스리지 않았다는 건 갑자기 헤롯대왕의 손자 아그리베 1세가 왕이 되었다는 건 누구의 영향력이 굉장히 지금 유대 땅에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누구의 영향력 로마의 영향력이 이거 로마가 그냥 세운 허수아비 왕들이에요 점점 로마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게 됩니다 아그리바 1세와 2세는 분열되었던 3명의 헤롯대왕 때는 이만큼 다 다스렸고 초록색 근데 3명의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이 3명이 쪼개먹었던 그런 왕을 로마가 다시 정리를 해서 아그리바 1세와 2세는 통일된 영토를 예전 할아버지 헤롯대왕의 영토처럼 통일된 영토를 다스리지만 헤롯대왕처럼 강력한 왕은 아니었고 말씀드렸죠 로마의 이해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보금설을 이해하실 때 그 헤롯이 그 헤롯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만 이해해도 이 성경을 아는 지경이 훨씬 넓어질 줄 압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사순절입니다 이 헤롯대왕의 이 가계도만 이해해도 여러분이 사순절 때 묵상할 이 보금설의 이야기의 지경이 훨씬 넓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보는 라디오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좋은 씨앗이 부릅니다 내가 어릴 때 아마 헤롯이 헤롯대왕이 있을 때 이 찬양 너무 생각났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감상해 보시죠 랄랄라 엄마의 얘기 얘들아 내가 어릴 때 찾아오신 그분 내 작은 세상을 밝혀주었지 하얀 마음에 새겨진 음성 이 작고 작은 날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너는 아느냐 내가 어릴 때 잊을 수 없네 별 보며 들려준 엄마의 얘기 동방 박사들 별 따라온 곳 저 베들렘 부유의 태어난 악이 하늘의 영광 버리고 오셨다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별 보며 들려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엄마의 얘기 엄마의 얘기 빌라도 법장 한성소리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 못 박아라 굴고다 굴고다 온다 망친소리 죄 없는 주의 어린 양 십자가 달려 물가 물가 빌려 다소고 가셨다네 흠 무덤 앞에서 울은 마리아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한테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편안을 내게 주노라 두려워 말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리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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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엄마의 얘기